거기서 화려하신 분들께서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에비시에서 왔는데요. 여기 도민 리포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오늘 도민 리포터 시청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누구? 너도 아닌데? 도민 리포터? 누구? 아, 나 그 하실 분 누군지 생각이 났어요 누구누구누 현사부 선생님 밖에 가요 현사부 선생님 현사부 선생님? 현사부 선생님? 현사부 선생님 현사부 선생님 저 참여셨어요! 아이고 우리 또 강귤도둑 우리 형님이 나오셨네 우리 텐션 어마어마하시죠 우리 자연국 리포터하고 같이 출연하셨던 분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반은 이렇게 카레예요 이 곡장도 안녕하세요 텐션 봐 텐션 봐 오늘의 도민 리포터 현춘재입니다 뭘 만났는 거야? 자, 2024년 2020년 새해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 단골 메뉴도 바로 다이어트와 운동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가? 하시는 분들 저 현사부 선생님 출발 댄스 어떠신가요? 굉장히 집중하게 돼 집중하게 돼 빠져들어 오오오오 지금도 엉덩이가 들쑥들쑥해요 오늘 자, 여러분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자, 튼튼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건강한 모습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하하하 하이 와 에너지가 너무 넘치시네요 와 신나네요 아니, 우리의 마음을 훅 치셨나 이분은 와 뭐 동작이 말하면서도 자연스럽게 falan 우허 아유 여러 가지구나 자, 라틴 에코 바로 쌀쌀 리듬입니다. 쌀쌀 리듬은요, 자, 원, 투, 쓰리, 치고 파이브, 스틱, 하이브, 네, 육박자에 신나는 앨베드.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저거는 한국 출발해서 잘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출발을 많이 하면요, 저처럼 뉴럼드 해지고요. 자, 자세히 그 정도 완벽하죠? 공항기! 춤을 못 춰도 같이 있으면 잘 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저 춤을 보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이거 보면서 지금 주석주석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제 다리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찍힌다. 갑자기 왜 찍힌? 배달? 배달? 아우. 자,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드시고 있나요? 지금 뭔가를 드시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한순간의 행복일 뿐입니다. 자, 2024년 여러분의 행복, 건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저희 함께 춤바 댄스를 함께 하시죠. 자, 치킨 잘라! 에이! 아니,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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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하게 저분의 말에 빠져들고 있는데. 에이! 자, 여러분들 저는 족발! 에이! 아, 족발! 아, 족발! 치킨! 치킨!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자, 여러분들도 알아요! 순대! 떡볶이! 떡볶이! 안 돼! 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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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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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자, 또 줘! 안 돼! 에이! 멘트가 힘들어서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짜장면! 괜찮으세요! 짬뽕! 안 돼! 안 돼! 오늘만 먹으면 안 돼! 오늘만 먹으면 안 돼! 와... 자기부터 끝까지 계속 추만 추고 끝나면 리포트는 아니겠죠? 정말 색다른데요? 아, 그러니까 다양한 운동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풀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따라할 수 있게. 동작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치셨어요, 이제. 누우셨어요. 누웠다, 누웠다. 자꾸 지치시는 분, 허약하신 분, 힘당이 약하신 분들. 저와 함께 출바 댄스를 하면요. 그런 부분 싹 사라지실 겁니다. 신상에 안 좋으신 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렛츠고! 사람들은 쉽게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즐겁게 보리고 싶으신 분. 그리고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 현 사부와 함께 즐거운 운동 춘바 댄스. 저와 함께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 현 사부와 함께 함께 하는 춘바 댄스 어떠신가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터미디프터 현 사부였습니다. 춘바에 군인을 하겠는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리포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 같이! 다 좋았어. 했냐고 밥은 먹겠죠. 고맙습니다.